네, 이번 이슈는 SK 네트워크스와 자회사인 SK 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SK 네트워크스는 SK 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SK 렌터카의 지분 전체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현재 렌터카의 지분을 72.9%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의 주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7.1%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SK 네트워크스는 지난 21일부터 SK 렌터카 주식의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미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의 최대 주주 아닙니까? 70%가 넘는데. 네, 맞습니다. 굳이 남아 주식을 다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SK 네트워크스 측은 중복 상장 문제를 소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중복 상장이요? 네, SK 렌터카는 지난 2019년 SK 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를 인수하고 자사 렌터카 사업본부를 결합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 렌터카의 지분 72.9%를 보유하게 되면서 SK 네트워크스와 SK 렌터카가 중복 상장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중복 투자나 주주 가치 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SK 네트워크스는 이번 지분 인수로 중복 상장 문제가 해소되면서 사업형 투자 회사로서 기업 가치 향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로 시가보다 비싼 가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매수는 인수 합병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이번 SK 네트워크스 사례처럼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외 주식 거래 중 하나입니다. 즉, 가격과 시기를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테니 팔라는 형식으로 제의를 하고 거래가 진행됩니다. SK 네트워크스는 공개 매수가를 주당 1만 3,5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1일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공개 매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주간은 NH 투자증권이 맡았고 청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주간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공개 매수가가 지금 1만 3,500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SK 네트워크스 측은 자사주와 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K 렌터카 주식 한 주에 대해서 SK 네트워크스의 주식 1.92주를 지급하는 시기인데요. 교환 일자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92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주에 가까운 주식을 자사주로 지급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 절차를 밟아서 앞서 설명드린 주식 교환을 내년 초에 진행합니다. 네, 그럼 SK 렌터카는 내년 1월 말쯤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고 SK 네트워크스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공개 매수 조건이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의 반응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연초 대비 주가가 약 78%나 뛰었는데요. 어제는 장중 52주 신고가인 6,84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매수 대상인 SK 렌터카의 주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어제까지 SK 렌터카 주가는 약 5.09%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중복 상장 이슈가 해소된 데다가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SK 네트워크스는 지금 공개 매수가에 거의 근접했네요? 거의 근접하고. 지당 13,500원 제시를 했는데 13,420원 거의 근접했네요? 네, 맞습니다. 8월 들어서만 4곳의 증권사가 SK 네트워크스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역시 줄줄이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를 수익 창출, 그러니까 캐시카우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를 투자 사업을 위한 캐시카우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SK 네트워크스가 사업형 투자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SK 렌터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 회사인 SK 네트워크스의 전체 영업이익 646억 원에 64.7%에 해당합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네요. 네,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박종열 흥국증권 연구원은 SK 네트워크스의 배당 성향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SK 매직과 SK 렌터카를 통한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걸 노리고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하향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것으로 예측이 나오긴 했었지만,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 신용평가는 이번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만 나신평은 공개 매수로 인해서 SK 네트워크스의 재무적 융통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했는데요, SK 렌터카의 기존 주주들이 100%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 네트워크스는 최대 1473억 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신평은 자금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자금 소요는 발생할 수 있지만, SK 렌터카 주주가 SK 네트워크스 보유 자사주와 교환에 응하는 경우, 실질적인 행사 규모는 1473억 원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신용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 같은데, 롯데 렌터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롯데, SK 렌터카의 경우에는... 아, 제가 롯데 렌터카를 봤죠. SK 렌터카는 어떻습니까? SK 렌터카는 비상장 회사 전환이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나신평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비상장 회사로 전환되면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심평 역시 사업 방향과 배당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SK 렌터카의 비상장 회사 전환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업 방향은 어떻게 나갈까요? 네, SK 네트워크스는 사업형 투자 회사로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전망인데요. 지난 2021년 SK 네트워크스는 기존 종합 상사의 영역을 벗어나 사업형 투자사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성장성 높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SK 네트워크스는 지난 2018년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스타트업에 2500억 원 이상의 지분을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업체인 에버온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SK 일렉링크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전기차 충전업체에 활발히 투자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SK 네트워크스는 SK 렌터카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켜 전기차 충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시장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예정인데.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를 완전 자외서를 편입시켜서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